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종 불자들과 만나 북한의 경제, 사회 실태와 정부 통일 정책을 강의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지난 7일 천태종사나 NGO단체인 나누며 하나두기가 주관한 특강에 일일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6천여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김 장관은 국민적인 공간배를 형성해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면 평화합의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법문에서 통일의 기초가 여러분의 마음이라며 마음 공부를 잘하면 빠른 시간 안에 통일을 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